경제학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단결홍익 총선거 홍익대학교 제18대 경제학부 학생회장단에 출마하게 된 선거운동본부 이음의 정후보 김나현, 구후보 이광재입니다 우리 선거운동본부 이음은 경제학부의 탁월성을 이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마합니다 비전과 이음, 배움과 이음, 학우와의 이음을 저희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음은 학우와 배움과 역사를 잇는 가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마합니다 배움과 비전에 대한 이음을 저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 예비군 수업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정규 학생 예비군에 따른 수업 결손을 수업시간 녹음본을 통해 해소하겠습니다 총학생의 패러다임과 함께 학사지원팀에 건의하여 수업권에 대한 보장을 지키겠습니다 수업 다양화와 수강인원 증대를 건의하겠습니다 강의 구성의 다양성을 총학생의 패러다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수강인원 증언을 건의하겠습니다 경제학부 강의의 수강인원을 늘려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쟁률이 높은 타 전공과 교양과목의 원활한 수강 신청을 꾀하여 학우들의 학습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복수학위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경제학과 복수학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선구적으로 복수학위를 신청하고 진행 중인 경제학부생들의 정보를 공유해 해외 교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겠습니다 학습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컴퓨터실 이용시간 증대를 통해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창틀을 교체하고 책상 구성 변경을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우와의 이음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노후화된 복지 물품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중고 소적과 기타 복지 물품에 대한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차원에서의 소동아리 활성을 장려하겠습니다 소동아리 홍보와 지원을 통해 학우들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기부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겠습니다 기부를 통한 선후배 간의 연대가 돈독해질 수 있는 재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타대와의 교류를 통해 시야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재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선거운동본부 이음은 총학생의 선거운동본부 패러다임과 함께합니다 패러다임은 학교의 발전과 학생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이음은 의견을 같이합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아래 경제학부 여러분의 배움과 비전 그리고 학우들을 잇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이음과 패러다임에 홍익대학교 학우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